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제가..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아 남준이니까 나도 울 것 같잖아 아 남준이니까 울 것 같잖아 야! 울지마 그냥 저는 저는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오래 하고 싶고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려면 제가 저로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냐면 내가 방탄소년단이니까 나는 방탄의 일부니까 그래서